나 왜 손을 넣었냐 이거? 와 에너지가 어떻게 잘 넣었냐? 어떻게 해? 우와 다 맞추면 어떡해 저걸 와 미친 거 아니야? 니네는 성공해라 어 이제 벌써 마지막 화 와우 리뷰를 앞두고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그죠? 또 저희 스타터가 저번 반팔 뒤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을 옷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겠는데 겨울에도 입을 수 있죠 이거 따뜻해요 이거? 더워 나 지금 더워요 지금? 에어컨 틀었는데도 더워요? 아니 지금 더워 벗어 근데 이거 이거 남자들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깔깔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템인거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템 근데 이 색감이 너무 이뻐 이너로 딱 이쁜거 입고 이거 딱 입으시면 끝나요? 응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저 이렇게 또 스타터에서 이쁜 옷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타터 한 번씩 검색해보시고 이쁜 옷 get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회인데 게스트가 없을 수 없죠 원 밀리언 니노 let's get it on 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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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랜만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기석이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달 만에 보는 거고 뭐 어진이나 뭐 현재는 가끔 봤는데 근데 이렇게 좀 다 여러 팀이 있는 자리를 온 거는 저도 되게 오랜만입니다 와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 니노 형이랑 저랑 엄청 지금 맨날 맨날 보거든요 왜냐면 니노 형이 뭐 이제 이사 문제 관련 때문에 저희 집에서 살아요 같이 진짜? 아 진짜? 주인님이십니다 멘트 조금 딸린다시면 옷 하나씩 빼는 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원 밀리언의 니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니노 또 같은 팀이 또 이렇게 출전했잖아 지금 수업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알기론 이 자리가 리뷰하는 자리인데 팔 암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어쨌든 한 여기 온 이상 한 댄서로서 객관적으로 한 번 리뷰를 한 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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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오늘 리뷰할 건 뭐부터 일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경쟁보다는 사실 이미 끝난 거고 뭔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될 거 같아요 응상만 할게요 응상만 하겠습니다 아 좋죠 즐겨주시면 될 거 같아요 본방으로 라이브 방송으로만 있어요 지금 인터뷰 너무 없어서 잘하셨다 원 밀리언 아리아나 예에이 의상 좋다 마르킹이야? 오우 바비밀 오우 세븐닛이야 세븐닛이야 세븐닛이랑 뱅뱅 세븐닛이야 세븐닛이랑 뱅뱅 세븐닛이랑 뱅뱅 세븐닛이야 넌 진짜 잘 추네요 세븐닛이 잘 추네요 okay 오우 아우 네 세븐닛 세븐닛 I want it. I got it. You like my hair. You dance. I want it. I want it. I got it. I want it. I got it. You're not sure. 와. 에너지 할 수 있어. 되게 잘 즐기신다. 파이널이. 맞아. 맞아.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 사람들 막 이렇게 구원하니까. 그치.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 또 이게 마지막이다 오는 것 같아. 파스토가 오는 것 같아. 맞아. 와 되게. 후렴한. 응. 오마이갓. 어? 어? 좋아. 노래 진짜 선배 잘했다. 재밌다. 0 fielding. ㅇ0 땅독. 아니요. 오오오오. 각 팀에 그래도 좀 자기 컬러를 넣을 수 있게 잘 꾸민 것 같아. 난 이제 항상 뭐라고 해야지? 이 때까지 원밀 했던 거 보면 이런 룩 선정이 되게 항상 좋았던 거 같아. 뭐 메가크루도 그렇고 뭔가 결승도 그렇고 전에 케이팝도 그렇고 뭔가 이번에도 뭔가 딱 그 아리아나 느낌의 그 느낌의 색깔을 잘 보여준 느낌? 그리고 그때 내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원밀이 은박질을 좋아해 일단 원밀은 바로 은박질을 안 입은 적이 없어. 한 번씩이면 다 입어. 회사도 은이잖아. 회사 건물도 은색으로 되어있고 로고도 약간 여보세요 은에 뭐가 있나 봐. 딱 투머치 하지 않게 아리아나는 느낌 잘 가져간 거 같아. 진짜 재밌겠다 근데. 사람들 막 저렇게 있고 하니까. 어땠어요? VCR 딱 보고 나서 딱 올라가서 눈물이. 아셋! 진짜 이게 뭐라든지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뭔가 그 딱 해냈을 때 그러면서 또 우리 구은이 또 보고 있으니까 뭔가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 아니야? 집중이 엄청 잘 됐던 거 같아. 그 춤출 때. 다른 팀들도 진짜 궁금하다. 다음 베베 렛츠 기릿! 여기가 리안하라고 그랬지? 예스. 네. 로고다. 로고 아니야? 로고 이상 같은 느낌이야. 그러네. 저 배틀그라운드에서 저 어디지? 백인? 네. 아니. 내가 모르는 노래야. 이제 소리 좀 올려주실 수 있을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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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맞다. 어어 그리고 뭔가 확실히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소울에 하면서 발전을 하는 게 딱 맞나? 그치 하면서 크지 저음치 2배로 주지 정권 받은 거야 지금 테라보니 이벤트 표정 좋고 너무 잘해 근데 진짜 표정이 너무 잘해 처음에는 바람이만 엄청 소름 다채롭고 다 보여 성장 대단해 와 이 갈았구나 진짜 파인이었다 진짜 힘 뭐야 진짜 무대를 잘 썼다 싸이기까지 활용하는 거야 깔끔해 정권 이거 약간 그 원밀도 그렇고 베베도 그렇고 확실히 무대 보는 거 같아 쇼 약간 나 위대한 쇼면 이런 거 생각나 에너지가 좋다 그냥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살짝 짤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같아 멤버들도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있는 거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더 영감도 많이 얻고 되게 그런 식으로 파이널이라고 너무 심오하게 가는 것보다 이 노래 분위기에 맞게 해석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또 중요하니까 파이널을 확실히 그냥 갈아 넣은 느낌이 딱 들긴 된다 그리고 또 파이널인데 긴장을 풀 수가 없잖아 사실 계속 가져가야지 근데 표정이 다 좋으셔 뭔가 초반에는 이제 바다님이 엄청 쎄는데 다 쎄지니까 그게 춤도 다 느껴지는 거 같아 키마 님도 잘하는 거 같고 특히 러셔가 센터 쓸 때도 잘 잡는 거 같아 약간 바다 눈아랑 비슷하게 기럭지가 긴 것도 있고 잡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양쪽을 잡아줄 수 있는 멋있더라 근데 진짜 좋다 초반부 수업화 때도 좋았는데 확실히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 뭔가 계속 발전 속도가 그냥 파이널 때 그냥 더 업그레이드된 게 엄청 잘 보이는 느낌 우리 그때 얘기했었는데 여자분들은 점점 이뻐져 우린 약간 점점 늙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린 점점 피피해져 갔는데 피피해져가 살만 뒤룩뒤룩 빠지고 뒤룩뒤룩 빠지는 건 뭐야 그러니까 호도독 호도독 그냥 호도독 호도독 이렇게 빠지는 건데 다 이뻐지셔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건 있는 거 같아 우리는 오히려 초반때 더 신경을 안 쓰고 후반때 아 그치 남자들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아이 그냥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만약에 약간 후반부 이렇게 해졌는데 여기는 약간 초반부부터 불이 터졌으니까 진짜 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니 진짜 잘 가져간 것 같다 각자 뭔가 이제 다른 팀들 가술로 딱 듣고 오셔야 하는 거긴 한데 뭔가 자기 팀에 잘 맞는 캐릭터들 가져간 느낌 다음 잼이에요 비얀세 그만하나 인포메이션 oli 빼돌아 오 빼돌아 나 왜 소름 돋네 나도 소름 돋았어 왠지 오 표정이 왠솔 짓인데 왜지 뭐지? 와 오드리 에너지 전라이더 뭘 벗었어? 그 코르셋이라 그러나 조여지는거? 오우 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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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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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여기 사이키들 많으면 너무 많아 오우 오 오 오 와 와 진짜 터린다 아 진짜 엄청 오 오 오ached 오 오 o 대박이다. 다 미친 건가 싶기도 하고. 나 개인적으로 슈파원 때랑 스맨파 때보다 이번 거 파이널이 제일 뭔가 치열한 느낌? 무조건. 그리고 그냥 춤 그런 거 보는 느낌은 아니라 진짜 그 예술성이 엄청 돋보이는 그런 것 같아 다. 와 진짜 잘한다. 기승전결 너무 완벽하고 너무 막 막 이게 터지네 막. 내가 막 떴어요. 터져버린다. 신나가지고 예. 아니 나는 뭔가 이런 금발로 다 맞춘 이런 디테일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의상도 막 은색 그냥 그 통일성 있는 걸 떠나서 뭔가 댄싱 잘 보이게 음박 짓다. 은광으로 된 거 입고 음박 좋아하네. 좋아하네. 맞네. 그대들은 이 넷 팀 중에 어디가 1번이야. 현재까지는. 나는. 아. 잠시만요. 이렇게. 근데 내 팀 너무. 나는 솔직히 베베. 그건 있었어. 마네키이 진짜 너무 잘했는데 첫 노래 시작이 조금 아쉬웠어. 왜냐면은. 캐리만 이 부분이 바로 갑자기 하이로 가버리니까 뭔가 나는 좀 더 이렇게 빌드업 확률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베베가 좋았던 것 같아. 저는 마네키 팀이랑 그 잼 팀이랑 너무 고민돼요. 형은요? 나는 마네키. 아. 근데 지금 텐션으로 저도 마네키이 끌리긴 해요. 뭔가 기억에 더 잘 남는 것 같아요. 나도 마네키이랑 베베가 엄청 고민되는데 근데 나도 마네키인 것 같아. 중간부터 그게 미쳤었어. 진짜. 뭔가 그 단순히 퍼포가 좋았다 이런 걸 떠나서 각자의 아티스트들이 있었잖아. 제일 잘 매치되고 뭔가 잘 입은 느낌? 레이디가가 여섯 명이잖아 저기 지금. 점점 뭔가 그 마네키에서 원래 몇 분만 흰색 머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번에. 점점 점점. 야 이거 진짜. 이러고 만약에 그 다음 엔딩 크레딧 무대 또 다다름이 인정. 아니 뭐 대기실에서 염색했을 수도 있는 거고. 대기실에서 염색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야 우리 이번에 빨간색이야 하면서 다 같이. 야 우리 총색이야 이번에. 기대된다. 그 남은 게 뭐라고요? 엔딩 크레딧 무대. 빨리 볼까요? 렛츠기릿 한 번 해볼까요? 자 레츠고 원 밀리언. 엔딩 크레딧 시대. 아 가르카라. 뭔가 말해준 분야. 우리 때랑 엔딩 크레딧 똑같구나. 뭐가 빌리 아일리시의. 직장 동료가 보고 있다. 에너지가 어떻게 열려야? 진짜 뭐예요? 먼저 creaturu게 정말 CC지ели 귀엽다 와우 와우 O people attach that to you 오 소름 돋았어. 와 혜택 두 개를 어떻게 나왔어. 너무 믿기지. 확실히 이게 본무대네. 훅 들어오는 게 달라. 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 근데 일단 원밀이 그게 무기인 것 같아. 어쨌든 원밀이 꾸며진 무대나 꾸며서 이쁘게 만든 무대도 잘하지만 컨텐포러리는 항상 원밀의 무기였긴 했어. 감정적으로 춤추는 거 같아. 나도 딱 그 말 하려고 했어. 뭔가 감정 표현이 좋은 팀은 항상 원밀이었던 것 같아.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건 그런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원밀 퍼포가 나도 항상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표정 잘해. 그런 거에서 또 나온 희열감이 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수빈이 수빈이도 이거 하면서 성장도 더 많이 한 것 같아. 엄청 했겠지. 이미 원래 잘하는데 원래 잘하는 애인데 이거 하면서도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 카메라 씻어먹고 끝나는 거. 저게 진짜 보고 나서 계속 봐야 되는 예전에 우리 메가 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입을 벌리고 너무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엔딩을 찍어야 되잖아. 맞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피디님이 입 다부르래. 그래서 입 다부러. 형 저때 힘들다니 형 없었잖아. 형! 너도 놀릴 수 있어. 나도 메가 때 원샷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나도 메가 때 얘기하는 거야. 난 이 팀으로 돌아왔어. 파란색. 레츠고! 자바와 키즈 자바와 키즈네요. 깡에도 뭐가 가면이 있나 지금? 뭘 놔둔던 거 같은데? 가면이. 가면인가? 오! 이 노래를! 오! 칸의 노래를! 그러니까 3대 2대 3 미친거아니야? 3대 2대 1 멋있어 멋있어 뭐야 무조건 났어? 시간 개빨라 원인이 미쳤어 너는 성공해라 그래 근데 이게 뭔가 가면이라는 소재가 사실 참 댄서들한테는 정말 많이 쓰이는 소재였고 쉬우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 그런 것들도 엄청 많잖아 근데 건들기 힘들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 시작할 때는 위에 있는 프리픽스도 지나가고 자바하키스 지나가고 익스프레셜 크루 지나가고 했는데 중간 때부터는 그냥 가면 쓴 거지 자기들만의 거를 엄청 잘 한거 같아 갑자기... 그리고 병검술 나올 때 아니 이거 뭐야 짝이이이이이이이이이하면서 병검술 병검술 근데 이렇게 잘 빠져요 뺐나 뭐 이거를? 어떻게 한 거지? 근데 거기에 색깔까지 다 다른 거 나왔으면 더 신기했을 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봐도 돼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비율 진짜 미쳤어 2분이었어요 이거 1분 본 거 같아요 와 어떡해 오 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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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진짜 아이디어다 특히 이번 무대 때 베베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걸크러쉬한 매력이 더 셌던 것 같아 뭔가 이 헤매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지금 이 엔딩 장면에 저 댄서 누구야? 저거 봐봐 태도 봐봐 무슨 그 같아 싸움 잘하는 사람 같아 잘 말했잖아 성공해라 왜왜왜왜 현타가 오네 다음 팀 누구예요? 아 기회된다 이것도 초장은 재미있게 해 가위할거 하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표정 오빠 와우 유연하다 항상 뭔가 잼은 이런 중이라 할 때 되게 의외의 것을 들고나요 우리가 상상한 거 이렇게 꺾어가지고 맞아 맞아 프레쉬해 진짜 진짜 프레쉬해 아프리카 느낌이에요 완전히 바로 봤어 이거 워터구 아니야? 어 워터구 우와 상승 이건 또 왜이렇게 짧아? 이건 또 이렇게 짧아 되게 다양한 감성을 아는 거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미 파이널일 때도 모두가 약간 다 각 잡고 와 나왔을 때 둘이서 그냥 해버렸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뭔가 되게 의외의 Cut을 갖고 나오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자유로운 마인드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쨌든 하면서 이거 괜찮나?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라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할까말까 고민하지 않고 이게 왜 하는데? 이거 왜? 이게 어울리는데? 갑자기 거기서 바닥을 닦을 줄 누가 알았겠네 시도를 하면서 고민이 엄청 들 것 같아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하면서 근데 여기는 갑자기 바닥 닦아버렸는데 그게 우리는 프레쉬하기 느껴지잖아 엄청 참신하고 애초에 다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지 문화의 차이나 이런 데서 오는 프레쉬함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용기도 잘 알아요 난 근데 살짝 아쉬운 것이 있어 뭔가 노래나 이런 아프리칸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 여태까지 슈퍼2에서 많이 보였던 모습이니까 오히려 진짜 미국 본토 약간 뭐 예를 들어 저스틴 비버 노래 같은 그런 그거 했어도 확 왔을 것 같아 오히려 완전 트렌디 쪽으로 어 완전 트렌디 쪽으로 했어도 뭔가 더 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들의 커스틴 이런 사람들의 댄싱은 현장으로 봐야 노래든 춤이든 확실히 현장에서 봐야 더 오는데 특히나 저런 그루비한 댄싱은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영상에서 볼 때는 티키타카 이런 게 더 잘 보일지언정 저런 그루비한 댄싱은 진짜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은 우와 이 소리 나오잖아 진짜로 입이 안 다물어지지 근데 진짜 대박이다 다음 마네킹 오우 오우 우와 오우 오 sab 오 오 오 오 와 와 오 오 오 오 와아 저 어떻게 어떻게? 정원에서 원장들이 이 춤을 싫어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스타일 랩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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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이 무대에 하는 수 있는거 아니야? 망설 수도 있겠다. 엄청 감성적인 애다. 락스타 아름다우시다 락스타 라스베이거스의 사실인 분 같아. 뭐야 약간 그거보는 것 같다. 영화 시카곤가 그거 알아? 약간 그 느낌의 옥주연 분인가 레지컬도 있는데 영화가 있어. 아 그래요? 되게 약간 이런 신나는 스윙 바이브의 그런 음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살짝 이거 만들기 전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냥 우리 되게 재밌고 되게 즐길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짜자 이번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라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마네키이 더 그랬을 것 같은 게 여기 파이널 올라오기 전에 탈배를 하고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니까 더 형 우리 탈배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약간 좀 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딱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다른 팀들에 비해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 상태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마네키는 원초적인 색깔인 거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더 밝고 에너지 있고 좀 밝은 분위기 이런 것도 잘 한다라는 게 더 보이는 무대인 것 같아서 아니 우리 스맨파 때 뮤즈 미션 할 때 어땠랑 같이 했을 때도 뭔가 약간 처음에 좀 각자 거다가 뒤에는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로 같이 했었잖아 딱 그런 게 이들의 색깔이지 않을까 컨셉이랑 너무 잘 맞게 너무 잘 한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건가 그 마이크랑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게 각 팀의 색깔인 것 같던데 모든 팀의 색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 색깔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초, 빨, 파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부터 원래 이 미션에 자기 팀의 컬러를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노란색이 저 맨 거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리더한테 걸어줘요 네 리더한테 노란색을 걸어줘요 그러네 그런 디테일이 있네 내년에 져지는 카멜로 근데 몰플로라 그냥 인원이 여성형이니까 그냥 이제 맞다고 해줘요 그냥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혹시 몰라 아이가 혹시 몰라 동대문 갔는데 딴 그 색밖에 없었던 거야 주황색이랑 보라색을 찾지 못했어 맞아 찾지를 못한 거야 그렇게 갑시다 와 근데 파이널 진짜 재밌었다 와 근데 진짜로 통틀어서 옆에 통틀어가지고 슈퍼2가 제일 퀄리티가 좋네요 내가 이게 마지막 하로도 사실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슈퍼2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진짜 잘 안 될 것 같았어 사실 가비 누나처럼 이게 완전 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키 누나처럼 그런 트렌디하고 좀 재밌는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확실한 캐릭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슈퍼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슈퍼2가 근데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슈퍼2는 약간 확실히 증명하는 느낌인 것 같아 좀 더 춤으로 증명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확실히 이번 시즌이 전 시즌들에 비해 물론 제작진들도 시행착오가 있었겠지 슈퍼1도 있고 스맨파도 하고 뭔가 이번 게 자유도도 되게 이번 시즌이 전체적으로 더 많고 댄서들이 그냥 본연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서 메가크로도 그렇고 파이널도 조금 더 자기들이 댄서들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닐까 이번 게 여기 전 출연진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제 방송을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춤에 완전 몰두하는 느낌이 엄청 큰 거 같아가지고 정말 댄싱이 버진이 말대로 증명한 그런 느낌 확실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무대가 끝나고 이제 또 슈퍼2 콘서트를 돌 거 아니에요 돌고 나시면 꼭 다들 병원을 꼭 다니시길 지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에 진짜 리스파하고 좋지만 한 2, 3년을 땡겨 쓰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니까 병원 꼭 다니시고 너는 만약에 다시 하라면 해? 난 해야 무조건 하지 다시 하라면 해? 저도 하죠 해야죠 아 그치? 너 또 레벨업 해야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약간 이거 해가지고 분량 더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딱 뭔가 슈퍼2도 그 원래 남자들 남들 군대는 진짜 빨리 가잖아 남의 군대는 엄청 빨리 가는데 이들도 이 촬영 기간이 우리도 그 몇 달 안이었는데 우리도 엄청 길게 느껴졌잖아 근데 우리는 보기만 하니까 그냥 뭐 저번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사실상 저랑 뭐야 어진이랑 기석이는 1화 때부터 계속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도 같은 기간을 계속 이렇게 같이 한 건데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저때는 그리고 24시간이 길잖아 길다못해 모자르잖아 모잘라 모잘라 그리고 막 4시간 잘 수 있으면 감사해가지고 그냥 바로 머리벌고 자고 이랬으니까 보기 전에 예측작 한 번 예작? 근데 일단 베베 1등에 아 다 아는구나 아 알죠 근데 나 웃음 말고는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베베 말고는 몰라 근데 이게 사실 인기투표호랑 다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인기투표호면 뭐 베베, 잼니, 원밀, 마네킹 이렇게 아니야? 그치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도 그 다음 시즌에 뭔가를 또 한다면 이 점수 산정 방식은 조금 바뀌는 개선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 점수가 들어가는 거는 나는 너무 인정 근데 이게 퍼센티지가 80인 건 조금 아쉽지 않나? 뭔가 예를 들면 이게 30 뭐 30이 저지점수 뭐 예를 들면 30은 자문단 뭐 이런 게 뭔가 좀 뭐 현장 투표는 없어요 생방송 문자 투표 아 문자 투표 문자 투표 이게 생방송이었어서 오히려 그럼 더 이상한 거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 차라리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현장감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워주는 건 오히려 나는 더 좋다고 보는데 뭐가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조금 개선되면 개선되면 사람들이 더 인정하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이 방식 그대로 가면 만약 다음번에 수파 3를 하든 수면파 2를 하든 인기로 가려고 할 거야 사람들이 층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맞아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변질될 수 있어서 그건 조금 개선되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점수 환장 방식에 대해서 200점 만점 800점 만점이라고 하는데 200점에 차단점수는 10점이고요 800점에 차단점수는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의 1등과 꼴등이 40점 차인데 이거 그냥 한 단계 우리가 딱 작년에 어이없었던 점수 산정 방식이 딱 그거였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차등이 50, 100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10이니까 이거 아무리 잘해가지고 점수 따왔는데 이거 한 한 등수 차이 나니까 그냥 바로 우리도 그것 때문에 탈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팀도 이 점수에서 꼴등을 했는데 이 점수에서는 만약에 중상위권이었으면 바로 이 1등 한 팀을 이겨버리는 약간 조금만 제작진분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냥 의견입니다 어쨌든 결정은 제작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도 이번 시즌에 뭔가 댄서 저지들이 생긴 것도 대중들 반응이 엄청 좋아했으니까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댄서분들은 알아서 증명할 거란 말이야 증명했잖아 베베 개 잘했잖아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와버리잖아 인기투표 이런 말이 그게 속상한거지 딱 베베는 베베로서 1등 했다 라고 나 제일 좋은거니까 어 재배하네 아 나 만약에 저기 무대 위에 있는데 밑에 엄마 아빠 보면 그냥 바로 올 것 같아 진짜 아 바로 기도하는 예 잘했다 진짜 절대 긴장 싹 뚫릴 것 같아 일단 등수 나오네 최조 3등 크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one million 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베베와 잰기지 2靴 중 최종 우승의 최 shepherd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쓰레이븐 스테레드몬 파일더 시즌 2 rat 아 진짜 개떼릴 것 같아 아는데도 떨린다 축하합니다 베베 베베 와 나 아는데도 이걸 보니까 그 감 그러니까 강다니엘 님도 매년 고생 많이 하신다. 진짜로. 근데 나 의외였던 게 사실 이거 약간 비하인드인데 베베가 줄 가지고 퍼포먼스 할 줄 알았어. 왜냐면 나한테 전화 왔거든 바다 누나한테. 파이널 준비하기 전에 혹시 너네 배틀할 때 썼던 줄 어디서 구했어요? 이렇게 전화 왔었거든. 그래서 나는 가면이 아니라 줄 가지고 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인규가 그 줄을 샀는데 동대문에 직접 뒤졌다는 거야 하나하나. 줄 탄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누나 죄송한데 동대문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동대문 갔다가 가면이 보인 거지. 그래서 가면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가면 진짜 잘 하셨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1등 할만 했어. 솔직히 바다 누나가 지금 사람들의 인기를 한 번만 받고 있는 것도 물론인데. 말한대로 너무 성장했어. 너무 성장해 버렸어. 아니 그리고 왜냐면 팀의 역사가 그렇게 여기는 길지가 않잖아. 어떻게 보면 바다가 팀을 만든 지 한 2년 이제? 근데 이렇게 애들을 더 뽑은 거는 또 그게 또 불과 한 1년 정도일 거란 말이야. 처음 상담 멤버는 한 4명? 진짜 바다가 진짜 대단한 애인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람으로서 그냥 너무 멋있는 사람인 거지. 사람으로서도 댄서로서도 이게 사실상 이게 계속 이렇게 혼자서 뭔가 원맨 크루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바다가 너무 그걸 잘 잡아주니까 그냥 팀으로서 엄청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게 돼버리는 거지. 아무튼 슈퍼2 끝! 오늘 이렇게 게스로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면. 오늘 이제 하루 오긴 했지만 저도 약간 되게 수다쟁이라서. 제 분량을 알아서 잘생기고 간 거 같아서 기분 좋고.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어제 양도 친하고 현재랑도 친하고 기선이 다 친해서 잘 놀다 갑니다. 예스! 자 이로써 저희 이제 슈퍼2 리뷰는 오늘까지. 오늘이 마지막! 그렇지만 보나파이드는 앞으로 계속 새로운 컨텐츠 나올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셔가지고 새로 컨텐츠 나오는 것도 보면서 아 댄서들은 저런 라이프스타일 살고 저런 개성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아 팔로우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딱 생각해주시면 좋은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게 끝이 아닌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의 여정이 굉장히 더 기대가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모든 팀들의 앞으로의 여정을 같이 기대해주며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셔야 합니다. 춤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됐어 화이팅! 화이팅! 우리도 기억해 줘! 우리도 기억해 줘! 우리도! 이승이! 오늘 밤에 나도 있어! 민호는은 다가오는 흑에는 다가오는 흑에는 다가오는 민호도 기억해 안 해 하나 둘 셋 오케이 수고하십니더